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몬스타엑스 님들 중에서 셔누님이 7월 10일날 메이크메이트원에 나오시네요 오후 10시 10분인데요. 메이크메이트원은 글로벌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. 셔누님이 나오시니깐요. 꼭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이 부분은 후배분들이 몬스타엑스 님들의 퍼포먼스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 셔누님이 온다 이런식으로 예고편부터가 좋은 일을 하셨네요. 그리고 어제는 아이엠님이 키스더라디오의 디제이로 첫 출격하셨네요. SKBS쿨 FM 네 이정도까지 소식이 있네요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다음시간에 또 뵐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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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